우리 동네 btv 이번 주엔 뭘 볼까 저 도하나가 우리 동네 btv의 알짜배기 프로그램 콕콕 집어드릴게요 출발 여러분 벌써 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은 법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번 주는 지금 당장 더 늦기 전에 떠나야 할 곳 준비했는데요 바로 청정지역 고창입니다 이제 막 청춘을 넘긴 5월의 보리가 넘실덤실 초록물결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푸르른 청보리를 지나 5월 말부터는 익어가는 황금보리까지 볼 수 있는 고창으로 전북의 재발견 114회에서 함께 떠나볼까요 엄마 떡볶이 먹게 2만원만 아니 엄마들 깜짝 놀라죠 떡볶이는 학교 앞에서 500원 주고 먹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나 세상은 많이 변하면서도 어느 순간 예전이 그리워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것과 복고가 합쳐진 뉴트로 시대가 다가왔는데요 깔끔하게 잘 들리는 디지털 음원보다 LP판에 지직지직거리는 그 소리가 더 이끌린다는 그 감성 속에 살아가는 우리 시청률 사신방송 막걸리 점입가경에서 같이 추억 속으로 빠져보시죠 다음에도 우리동네비TV의 알짜배기 프로그램 콕콕 집어드리러 올테니까요 더 하나 기다려주세요 안녕